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캐시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과 함께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같이 맞이하는 명절인데요.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키스 오브 라이프 노래 들으면서 보내려고요. 저도요. 가족 그리고 친척들, 지인들과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다치지 않고 또 행복하게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키스 오브 라이프였습니다. 안녕. 하필 추석.